안녕하세요. 쭌쭌쭌TV의 찐! 진아예요. 오늘은 제가 일기를 써보았는데요. 한번 읽어볼게요. 2월 8일 월요일 제목 컵탑 쌓은 날 나는 오늘 오빠와 같이 컵탑을 쌓았다. 오빠랑 쌓으니 재밌었다. 그리고 이 작은 걸 다 녹게 쌓았고 난이 뿌듯했다. 오빠랑 같이 하니 기분도 너무 좋았다. 이 작은 걸 찾아와서 뿌듯한 게 성취감이라고 했다. 앞으로 잘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거를 잘 이겨내면서 성취감을 느껴보고 싶다. 그럼 안녕!